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산길 찾아 이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수수가 조금 깁니다. 산길이 금방 지금 이 면으로 와도 안되고요. 이 폭길에 와도 안되기 때문에 조금 길어집니다. 산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장군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산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자 나오구요. 초는 부동이죠? 자 이쪽으로 가서 상대 포들이 움직이게 하면 안됩니다. 그 길을 피해야 되고요. 면도 피해야 돼요. 이 자리에 오고요. 다시 후퇴했다가 앞으로 갔다가 면으로 갔다가 다시 나옵니다. 자 점점 이제 다 됐죠? 장군 다시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와서 자 지금 상대의 김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장군 치면 이 길을 찾으면 되겠습니다. 상당히 좀 길죠? 사방을 막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산길 찾아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